자전거 자전거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 성북천에서 20대 남성이 따릉이 자전거를 하천에 던지고 도망간 그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남성이 자전거 12대를 던지고 도망가는 데 걸린 시간 겨우 2분 남짓 했습니다 남성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무려 따릉이 27대를 던졌고요 범행 이틀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 남성은요 가정 불화와 교우관계 문제 등에서 비롯된 울화를 풀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따릉이를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가정 불화에 화가 나서? 네 화를 풀 방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던진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 자전거만 던진 게 아니라고요? 이 남성이 따릉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던졌는데 그 물건들이 또 자기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곳에 고깔 있잖아요 라바콘 그걸 산책로를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라바콘을 던지고요?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던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소녀상에 유리병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유리병을 던지고?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재물손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따릉이만 던진 게 아니라 잡히는 대로 그냥 공공시설 아니 소녀상에다가 유리병을 던져요? 아무리 화가 나도 자전거 던지고 그런데요 이 남성 던진 게 또 있대요 이번엔 심각합니다 대체 뭘 자꾸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분은 이번에는 충격적이게도 마약입니다 이 남성이 작년 시로 시월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됐고 이미 지난 사월에 징역형의 집행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또 자전거를 던지다가 실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마약 던지기 수법도 있었답니다 참 그만 좀 던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